네 안녕하세요. 보호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시큐리티 오니온의 시리즈 중에서 시큐리티 오니온 활용법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큐리티 오니온을 환경을 구축을 하고 난 뒤에 어떤 피켓 파일들을 대량의 피켓 파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취약점 환경에서 공격했던 팩턴들 공격 이런 패킷들을 좀 많이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공격을 하고 난 뒤에 그 패킷에서 또 어떤 공격 패턴들이 저장이 되고 실제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하다 보면은 이렇게 취약점 분석 보고서를 쓸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 오니온에서는 스노트 기반의 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거기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쿨이나 스쿼트나 이런 여러가지 ELK 여러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는 시큐리티 오니온이라는 것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이 피켓 파일에 제가 직접 공격했던 피켓 파일들을 시큐리티 오니온 쪽에다 보내는 겁니다. 그 보내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스노트 룰을 탐지했던 데에 어떤 중요한 공격기법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 파트들이죠. 그거 파트들만 골라내는 그 현상들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나 아니면 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팁이고요. 실무에서는 이제 대량의 패키인데 앞에서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량의 패키 내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악성 코드가 이제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여러 그런 패킷 안에서 내가 악성 코드가 걸리는 그런 사이트들을 일부 좀 패턴들을 필터링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자신이 이제 공격 같은 것을 많이 하고 난 뒤에 실제 이런 것들이 스노트 룰에 탐지가 되는지 또 안 된다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패턴들을 개발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분야들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사용하라 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윈도우즈 데이터가 서버를 하나 올려놓고요. 뭐 이거는 HFS라고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공격했던 여러 가지 패키지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저는 항상 이제 교육을 좀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또 써먹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실습했던 것을 패키지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놔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공격을 성공했던 것들을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그 패키지를 보고 아 내가 이렇게 공격을 했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시큐티 어니언에서는 뭐 TCP 리플라이라는 기능도 있긴 있습니다. 패키지를 다시 자신에게 보냄으로써 이제 패키지 정보들을 이제 스노트에서 탐지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제일 간단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WGAS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올렸던 그 패키지 파일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패키지 파일을 가져오면서 이쪽으로 전달이 가상 환경으로 전달이 되면서 여기에서도 어차피 이 네트워크의 그 어댑터를 이용해서 여기에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큐티 어니언 쪽에서는 이 PK 파일들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얘도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WGAS로만 가져온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시큐티 어니언 스노트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일 겁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스구위를 켜놓으시고요. 스구위나 앞에서 배웠던 스쿼트를 둘 중에 하나를 켜놓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모니터링 도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좀 보려면 스구위를 켜놓으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다면은 패턴들이 이렇게 탐지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선택을 하고 F5키를 눌러주시면은 저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GAS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WGAS로 제가 올렸던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그대로 WGAS로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시면은 피켓 엔지 파일 있죠. 이것을 전송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빠르게 전송하죠. 그런데 그 빠르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벌써 얘는 시큐티 어니언에서는 벌써 스노트 룰의 탐지가 같이 되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스구위를 탐지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패킷 정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패킷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큐티 어니언 쪽에서 스노트에 탐지된 것은 두 개의 패턴 룰이 탐지가 된 겁니다. 각각 카운터는 하나씩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트루젠이라고 되어 있고 트루젠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죠. 다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이벤트를 보면은 어떤 트루젠이 윈도우즈를 실행시킬 수 있는 베이스64에 인코딩되어 있는 공격 어떤 패킷이고요. 아래는 메타스플레이트 페이로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합니다. 여기는 저는 이 HFS 취약점을 이 메타스플레이트 공격 프레임워크를 이용해가지고 공격했던 그 피켓 파일이거든요. 그런데 스노트에서는 그 공격 패턴들이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는 룰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패턴이 탐지된 것은 아니에요. 뭐 여기서 스노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아 요거 정도는 좀 더 탐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침해대응까지 같이 공부할 겸 탐지 룰을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요. 그래서 쇼패킷하고 쇼 룰을 눌러주시면은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탐지된 룰들 그 다음 정기화 표현식으로 되어 있죠. 여긴 정기화 표현식으로 되어 있고 얘는 이제 컨텐츠로 되어 있고 요것이 베이스64 형식으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 실행된 것들을 탐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요 정기화 표현식에 이제 탐지가 되면은 되는 거고 아니면 컨텐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윈도우즈에 공격하는 그런 형태의 패키지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시면은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베이스64로 된 복잡한 패키지 정보가 있잖아요. 바로 요거죠. 요런 것들이 탐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무의미한 AA라고 이렇게 채워져 있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베이스64로 인코딩 되어 있는 형태의 인코딩을 하고 시도하는 거죠. 하울 부문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여러가지 VBS 크립트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함수들이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일부 난도카가 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메타스포레이트 페이로 달아져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요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컨텐트를 보면은 이런 여러가지 컨텐트 안에 지금 이제 16진수로 이용해서 탐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컨텐트들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은 아무래도 이 스노트 쪽에서도 메타스포레이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여러가지 형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이제 이런 것들을 룰을 잘 개발을 했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게 보면은 거의 스트링 정보가 없잖아요. 지금 아래 보시면은 거의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얘는 메타스포레이트 프레임워크라고 탐지된 이유는 이 메타스포레이트에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EX 파일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공격이 성공이 되면은 희생자 PC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원격으로. 그때 이제 EX 파일이 내려오면서 실행이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패턴으로 스트링 정보로 탐지할 수 없는 형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16진수 형태로 이제 어떤 일정한 패턴들을 골라내서 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성 코드 EX 파일이나 그런 것들도 스누트 룰에서는 16진수 형태로 이제 핵사값이죠.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일정한 어떤 공격이다. 랜섬웨어 관련된 공격이면은 스트링이 노출이 되지 않아도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지고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죠? 여러분들. 근데 이 시큐티 오니온을 활용하는 것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탐지 룰들을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이 어렵겠죠. 사실 저도 뭐 패턴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스누트가 탐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 알면서 계속해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유튜브에서도 어떤 분이 바로 금방 또 질문하신 것이 있어요. 앞에 제가 뭐 칼리누스도 많이 올리고 메타스포리트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공격을 공격기법만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칼리누스에서 메타스포리트를 활용했더니 뭐가 이렇게 PC를 침투했어. 아니면 악성 코드로 만들 수 있어. 이런 것들 형태들만 공부하기보다는 앞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패턴들 어떤 패킷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침해 대응을 할 때 그러면은 어디 쪽에서 내가 이제 IDS 쪽 침입탐지 시스템 쪽에서 룰을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 서버 쪽에서 어떤 시큐어 코딩 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이런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서버에서 침해 사고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항상 환경을 어느 정도는 구축을 해두세요. 스노트도 구축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개인 PC에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 구축을 하시고 칼리누스 아니면 실제 웹서버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욕심이 나시면은 워드프레스나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제가 몇 번씩 올렸던 그런 도커 환경이나 이런 인프라들을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고 나신 뒤에 어떤 공격을 하던 같이 켜셔가지고 각각마다 인프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흔적들이 났는지 같이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까지 같이 제가 대답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큐티 오니언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간단한 팁들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